여보세요? 야, 지금 어디야? 아, 나 학교지. 야, 근데 요새 어디 들어갈 때마다 작성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. 아, 진짜 귀찮네. 야, 너 클린강원 패스포트라고 몰라? 그거 한번 깔아봐. 그거 완전 편해. 뭐가 편한데?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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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강원 패스포트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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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을수록 포인트도 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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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을 때마다 한없이 쌓이는 포인트 클린강원 패스포트 야, 가자. 안 가냐? 양병장님, 저기는 코로나 속에 작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야, 강원도에서는 그런 거 필요한 거 모르냐?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있잖아.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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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강원 패스포트 적지 말고 찍고 클린강원 패스포트 수기 작성 패스 정보유출 패스 개인정보유출 걱정 없는 클린강원 패스포트 동작 그만 아직도 안 찍고 갔냐?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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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강원 패스포트 적지 말고 찍고 클린강원 패스포트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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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린강원 패스포트 강원도에서는 간편하게 찍고 클린강원 패스포트 클린강원 패스포트